뭐 하려고? 이 오늘은 우리 논란을 다 끝내는 날이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이 우리가 말이요 리뷰 채널이니 댓글 보면 맛나겠다 사고 싶다 안 먹겠다 이런 말이 막 다 나요. 됐고 뭐 1인 2억 논란 이런 거야? 알면서 부른 척은? 그려 우리 뭐 같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. 너랑 나랑? 기분 나쁜데. 에이 사실 기분으로 따지자면 내가 더 현찬지. 택도 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래서 뭐 하면 되는데. 인정하기 싫으니까. 됐고 내가 더 나아. 피부도 내가 더 추우니. 헛소리 그만하고 그 논란은 왜 생긴 거야? 이 위키보니까 우리 하이파이브 이상하다고 그러던디? 그건 우리 시간 안 맞아서 촬영 따로 해서 그런 거고. 그러니까 말이요 그런 걸로 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. 뭐 그럼 우리 둘이 같이 나오면 되는 거야? 이게 그려 하나면에 나오면 믿겠다 그러더라고. 그럼 의자 옮기면 되겠네. 이러면 되는 거야? 뭐 그럼 같이 인사나 하고 마무리요. 그러던가. 항상 저희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인사말 좀 맞춰라. 끝까지 이르리네.